경기도가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. 기본주택 분양형은 무주택자 누구나 주택을 분양받은 뒤 매달 적정 토지 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경기도가 건의한 특별법에는 제3자 전매 불허와 토지임대기간 50년 및 거주의무 10년 확대, 자산가치 상승 시 이익 사회환원,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등이 포함됐습니다. 이와 함께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과 주택법,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별도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.